자 사달라다 미션 받아라 왔! 쓰읍! 사투명이들 안녕하세요 서비 누문만리의 조섭입니다 벌써 자만이니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네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구요 자 오늘 미션은 뭔가요? 오늘 미션은 소스 선정 미션인데 왜 맨날 미션이 똑같아요 이게 불닭소스가 되느냐 아니면 캡사이신이 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맨날 똥꼬에 불나는 음식들만 준비하는 것 같아 최종화 때쯤 되면 나 진짜 위 내시경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만들면 꼭 마블림도 같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임의의 숫자를 선정할 건데 3에서 10까지 숫자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3에서 10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요? 여러분들 어떤 숫자 할까요? 3번! 오케이 이겁니다 지정한 숫자만큼 회피하기 오늘 저랑 디비디비딥 대결을 할 건데 지정한 숫자를 3을 하셨잖아요 3번 피하시면 됩니다 디비디비딥이 어떻게 했지? 디비디비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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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게임 하실래요? 바로요 저는 바로요? 첫 번째 천천히 할게요 디비디비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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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성공했고 두 번 남았어요 세 번 피했잖아요 세 번 기회 중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바뀐다고요 세 번 피하는 걸 세 번을 하라고요? 이게 무슨 복지야 제가 지금 제 기획이에요 알겠어요 빨리 해요 알았어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? 디비디비딥?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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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한 번 더 디비디비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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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비딥? 너랑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아무튼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?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? 허비님이 이기면 마블님 와사비 오케이 콜 아니요 하세요 아 저 디비디비딥? 아이씨 콩나문데 뭐 어차피 성공한 거고 와사비는 못 먹겠네 코코아찌 숯불치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파와 대파 라면사리 이건 닭가슴살입니다 간장 굴소스 고추장 고춧가루 메추리알이거든요 메추리알 자 이거 불닭 소스 자 이제 양념장부터 만들어 줄 건데요 양념장 만들기 전에 면을 한번 삶아 줄게요 일단은 물이 끓을 때까지 좀 놔두고 소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라면 한입만 드셔주세요 미션 아 네 알겠습니다 마블님도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음 마블도 줄게요 감사합니다 자 간장 두 스푼 야 이거 뭐 간장 뚜껑은 어떻게 닦길래 이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놨냐 아 이유인가? 이유가 이렇게 해놨나? 고춧가루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그 다음에 굴소스 한 스푼 마지막으로 고추장 두 스푼 한 숟갈 두 숟갈 스카이다이빙 날아가는 포즈 해주세요 아이씨 자 면 삶아줄게요 물이 끓으니까 면 삶아주고 양념장은 이렇게 골고루 잘 섞이게 섞어주고요 면은 70% 정도만 삶아줄게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같이 볶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리면은 면이 다 풀어져서 맛없으니까 적당히 삶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닭 소스를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이게 들어가면 맛없을 수가 없지 이 화학재료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양파랑 파를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는 그냥 대충 썰어주세요 자 면은 이제 불 꺼주고 야 이거 양파 왜 이렇게 썩었냐 이거? 왜 썩은 양파를 준비하셨어요? 죽으라는 거예요? 어우 좋아 오늘 맘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만 가만히 있으면 저는 맘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줄게요 아 맛있겠다 서비님은 맛있게 드세요 마브량는 아니 너 뭐 잘못되면 시청자들한테 진짜 안티가 왜 이렇게 많아? 너 떠나면은 시청자들이 울 수도 있어 더럽힐 사람이 없어져서 닭가슴살도 이렇게 먹기 좋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자 후랄팬에다가 기름을 두른 다음에 센 불에다가 양념이랑 닭가슴살이랑 양파랑 대파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넣어줄게요 어우 멋있어 자 그 다음에 양념소스 자 센 불에 볶아줍니다 아 불쇼 같은 거 하고 싶다 나도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어 이거 좀 아까운데? 닭가슴살 하나 더 넣어야겠다 남은 거 너 닭가슴살 좋아하지 않니 마브라? 왜 이렇게 잘 생겼냐고요? 우리 엄마가 잘 생기게 나아줬어요 엄마 고마워 마구린 닭고기 익었나? 먹어주세요 하나만 먹어주세요 익었어요? 익었어요? 익었나요? 잠깐만 왜 이렇게 매워? 여기다가 물엿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면을 아까 삶아준 거를 넣어주고 볶아줍니다 같이 자 그 다음에 메추리알을 먹고 싶은 만큼만 넣어서 마무리 마무리 와우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와 형 나만 먹어서 어떻게 마시는 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떡볶이 맛 있죠? 떡볶이 맛인데? 내가 너무 물엿을 많이 넣었나? 마블림도 같이 먹어요 오늘은 되게 평범하게 먹어서 기분이 좋네요 재미는 없어도 돼 내가 맛있으면 됐으니까 내가 맛있으면 됐으니까 아니요 진상 이걸로 먹게 할래요? 나 이거 잘 써 이 긴 젓가락으로 삼겹살 먹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됨 진고 가위바위보 너 이걸로 먹어 아 괜히 했어 이야 보이세요? 약간 닭간쌀이 진짜 숯불맛이 나요 평범하게 드신다니 가위바위보에서 캡사이신 한 방울만 넣어서 한 젓가락 해주세요 우리 못 본 걸로 할까? 저 뭐라는지 못 들었어요 몰라 왜 캡사이신 갖다 버렸어요 죄송한데 내가 지난번에 갖다 버린다 했죠? 진짜 갖다 버렸어요 어떡하지? 캡사이신이 없는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진짜 아까 버블 덮쳐가지고 못 들었어요 캡사이신 한 방울 찍어 먹어 볼래? 아니 못 들었어요 한국어가 아니었나봐 저기요 얼굴 다 가리시잖아요 일로 오세요 좀 아 저 아직 감동이 나온 얼굴이 아니에요 마블향 많이 맵죠? 물에 헹궈 먹을까요? 라는데? 물에 헹궈주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요? 네 맛있어요 이거 딱 술안주인데요? 매번 술안주를 만드는 것 같긴 하지만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아 아 아 아 그냥 힘껴서 먹지마요 아 아 아 아 먹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너무 늦었어 근데 오늘은 맛이 별로 없나봐요 리액션이 별로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배기가 아 감사합니다 돼지대요? 괜찮습니다 돈이 돈이 더 좋습니다 짜잔 음 젓가락 먹고 있어요 음 음 음 음 뭐가 음 음 음 음 음 음 왜 안 집혀 음 음 음 치즈스틱인가요? 아니 면이 안 집혀 젓가락질 되게 못하시네요 젓가락질 제가 바꿔줄 생각이 없어요 마구량 메추리알 좀 먹어봐요 오 오 잘하는데? 먹어보기 진짜 콜라빨리온 샤사기에서 진사람 와사비 섞어먹기 콜라 컵, 컵대결 갑시다 컵대결은 그냥 하지 우리 와사비 다 먹지 않았어요? 네 다 먹었잖아요 오 어떡하냐 와사비 소스 다 먹었대요 어떡해요 어떡해 못들어와서 죄송해요 어떡해 너무 아쉽다 머스타드로 하라고? 야 우리 머스타드 있냐? 네 있어요 그래 머스타드로 하자 그러면 자 콜라 원샷 두 개 간장 아니고요 콜라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먼저 했다 그러다 원하는 양을 컵에 담아줍니다 근데 맛있으면 끝 아니에요?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시간 될 때 뭔 소리에요 왕콩님? 아치 자세 한번 해줘요 그러면 아치 아치 아아 야 지금 여기 씨에 들어가고 있냐 하늘을 날고 있는 거냐 지금 나 머스타드 머스타드 머스터드 왜 오줌이 나오냐? 왜 안 흔들었어요? 선배님이 마브량 사랑하는 만큼 넣어줘요. 어? 사랑하는 만큼이요? 아니 밸런스는 막정 전해서도 했지. 안 섞여. 아 여러분 보여요? 안 짚여요. 안 짚여. 젓갈을 이렇게 잡고 먹으시면 되잖아요. 바보예요? 어. 그게 벌칙이에요 지금 먹는 게. 야 너도 저기 가서 아치 자세하고 봐줄게. 마브량도 일반 손가락 써요. 오케이. 뒤에 가서 아치 자세하고 내가 봐줄게. 먹을 거야? 먹을게요. 죽어도 아치 자세는 안 하겠다 이건가? 꼭꼭 씹어서 다 먹어요. 다 먹으란다. 어쩔 수 없네. 이게 몇 잔이에요? 몇 잔이란 말 알아요? 몰라요 저는. 그런 말 알고 싶지 않아요. 웃으면서 먹어야죠 마브량. 웃음이 안 나와요. 다 먹었어? 마브량 웃어줘요?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이거는 이 세계의 맛이 아니에요. 빨리 다 먹어요. 아 이걸 빨리 드세요 다. 잠깐만요 음식은 천천히 음리하면서 먹어야죠. 그래 천천히 먹자. 이거 빨리 먹어봤자 어차피 방송 종류밖에 더 하겠니? 맛있죠. 맛있게 먹어달라고요? 알겠습니다. 맛있게 먹는 게 어떤 거지? 프로로서 보여줘요. 약간 고문당하는 것 같은데. 너무 맛있다 이거. 광자형 따라 하는 거 아니야? 오 정말 맛있다. 뭔데 이거? 와 대박이다. 와 너무 맛있다. 표정이 너무 재미있네요. 황인애 씨 저희 야곱님인가? 야곱님. 웅캐로 들어와요. 웅캐로 잊지 말고. 오늘 이 음식은 말이죠. 막 그렇게 처음 먹어본 맛이 아니라 그 불닭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불닭볶음면에다가 조미료 같은 거 첨가한 맛?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먹을만한 맛? 내가 물렸을 아까 많이 넣어서 그런가? 그리고 이거 숯불치킨이라고 했는데 숯불에다 구워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숯불 맛이 전혀 안 나요. 약간 닭가슴살이 진짜 숯불 맛이 나요. 마블 피디님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. 다 드세요. 너무 안 드신다. 아 숯불 맛이 안 난 이유가 기름 많이 둘렀거나 볶을 때 불이 약했거나 한 거예요. 숯불에다 해야지만 숯불맛이 나는 게 아니라 후라이팬에서도 숯불맛을 낼 수가 있어요? 영상 하나당 한 15만 원 정도 벌거든요. 얘네들한테 2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거든요. 그럼 얘네가 다 가져간 거예요. 야 나 옷도 못 사 입고 있어 지금. 원래 안 사 입었지만. 아 배불러다. 아 너무 잘 먹었다. 안 그래 마블?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코코 아찌가 만든 숯불치킨 만들어 먹어봤는데요. 오늘은 좀 정상적으로 먹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미션을 안 주셨네요. 다음번에는 많은 미션들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산빵! 넌 넌 넌 넌 넌 하나만 갖고 싶은 마음에 나나나 이만큼 달렸잖아 이젠 더 원하고 원해도 Just take away 지금도 내 맘은 충분한데 I'm fully satisfied 이젠 더 원하실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